네,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희 배우와 류서영 배우는 연기 톤이 굉장히 달라요. 그리고 실제 이미지나 실제 캐릭터도 되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아서 캐스팅을 했지만 영화 안에서 그 둘이 되게 이질적이지 않게 각각의 매력을 살리면서 이질적이지 않게 담아내는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, 연기 디렉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. 그런데 이제 한 명과 한 명을 따로 찍어서 이거를 편집을 하면 그거를 약간 맞출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연예담에서는 같은 한 화면에 둘이 나와서 하는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를 찍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테이크가 많이 가거나 그렇게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저기 두 배우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뭡니까? 솔직히. 저기 인터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좀 상투적인 답변은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두 분끼리 합을 맞추실 때 사실은 두 분 처음이시죠? 이게 이게 이게. 예. 예.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 좀 어렵고. 저는 이제 제가 대본으로서 읽은 지수랑 제가 선영이를 잘 모를 때 처음 만났던 선영이의 첫인상은 정말 되게 흡사했어요. 되게 흡사했는데 알면 알수록 얘가 진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는 한데 지수처럼 그렇긴 한데 약간 다르거든요.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약간 혼동이 온 거예요. 큰일 났다. 다른데.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 선영이를 조금 멀리 했어요. 저 혼자서. 지수를 만나야 되니까. 그런데 지금 이제 영화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선영이랑 훨씬 가까워졌는데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예단 투 찍나요? 근데 언니가 혼자 멀리 했다고 하지만 그게 되게 많이 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어렵고. 저도 윤주를 만나야 되는데. 윤주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. 지수도 그렇고 선영이도 이상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. 그게 좀 어려웠어요. 그래서 저는 영화 속에서는 사실 윤주가 되게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선영이가 이상이 언니를 쫓아다녔거든요. 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나는 언니의 다른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씬이 아니면 우리도 우리는 뭘 했을까요? 지수랑 윤수는 뭘 했을까요? 계속 약간 질문하는 타입이었거든요. 그런데 언니는 저를 멀리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. 현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여배우들이니까의 기싸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들리는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. 둘이 만났을 때 건너스르면은 이제 이상이 배우는 이제 유선영 배우한테 어 너는 좀 감독님이랑 말이 통하는 것 같아. 그러고 이제 유선영 배우는 아 근데 언니는 이전에 바캉스를 같이 해보니까 감독님이랑 친하잖아요. 이런 어떤 것들이 약간 이렇게 서른서른.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어투로 말한 적은 없어요. 유선영 배우는 아니예요. 유선영 배우는 좀 풀리시니까 이제 만난 분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. 감독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. 그 사실은 연예담이 다양한 해외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고 아마 다다음주 정도 되면 아마 일본에 또 도쿄플리맥스도 가셔야 되는데 해외 관객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? 전주나 여성영화제